근데 아깝지 않으셨어요? 일 그만두시고 결혼하실 때? 음...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. 왜냐면은 그...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게 되게 좋았었어가지고... 어쨌든 쟤... 벗어나는 거잖아요. 그럼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린 말은 아니네요? 근데 뭐 그... 아빠한테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건... 근데 아빠한테서 벗어난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이런 우리 가족... 전반적인 거에요. 새로운 환경을 꾸리고 싶었던 거죠? 내 울타리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. 그리고 이제는... 이민도 준비하신다고요? 음... 네, 뭐 이렇게... 일단 계획은 그랬었어요. 네, 지금은 뭐... 떴어조네요? 지금 하도... 이민 같은 거 때문에 말이 많아가지고... 갑자기 이게 화두가 돼버렸죠? 네, 네, 네... 아버지가 딸 얼굴을 이렇게 대는데 내가 아유 세상에 그런 아버지를 두고 이민을 가? 그런 아버지를 두고 이민을 가? 앤 돼? 오늘 큰일 났네. 큰일 났네. 다시 불효자가 된 것 같은 상황이 자꾸 되려는 거라... 말하기가 되게... 근데 다만 그 이민이라는 단어가 이 가족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게 아마 선생님한테도 트라우마셨을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거기서 계속 반복되는 트라우마는 버림받음이거든요 버려지는 것 아빠 할아버지는 그러면은 맨날 거기로 다니시니까 집에는 거의 없었겠다 그 새 가만히 보고 쟁이 이러고 있는 거야 배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항상 외로웠던 것 같아 여기가 항상 한쪽에 비어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막 써놨다 아빠 생모는 서울에 있다 현재 계모 하에 있다 그 정도로 외롭게 사셨다는 거야 선생님이 어릴 적 삶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물론 졸혼이라는 과정도 선생님께서 버렸다면 버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도 있을 수 있고 거기서 부과되는 또 따님과의 절연 이런 것들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릴 적부터 반복되어 놓은 과정이었고 그렇죠 이 가족 내에서도 현재 진행형으로 반복되고 있는 영역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가장 큰 트라우마 네 네 네 네 그런데 이민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바가 또 버림받음, 버려짐, 떠나감 이런 거일 것 같아서요 선생님은 여전히 아마 내가 또 누군가와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지키자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닌 피부치가 나의 딸이 나랑 관계를 끊어냈다는 것에 대한 충격은 있으시고 또 앞으로 그러면 어떡하지에 대한 염려가 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으로 작용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잠깐 넓은 세상에 아이들을 경험도 좀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마음은 항상 아빠 옆에 있을 거야 이전처럼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낸다거나 아버지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같은 거겠죠 네